와일이 있습니다. 와일은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일하는거죠. 일하는 동안에 누가 여기 bf 스키너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어요. 남자죠. 스키너가 남자가 되어있어요. 그 사람이 was 이렇게 되는거야. 그 사람이 일하는 동안에. 뭐로써? 연구. 이게 리서치 펠로웅 연구원이라고 되죠. 연구원. 어디에서? 하바드에서. 하바드에서 연구원으로서 일하는 동안에 이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수행을 했어요. 수행하다. 퍼포먼트 뜻입니다. carry out. series of. a series of는 이게 일련의 이런 뜻입니다. 일련의. 연속된 이런 뜻입니다. 연속된. 실험. 실험했어요. 온. 뭐뭣에 대한. let. g에 대한. 실험했지. using. 사용을 하여. 발명품을 사용하여. invention. 발명품. 야 이 발명품이 도대체 뭐냐. 발명품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것은. later. 나중에. later. become known as. 음으로써. 알려지다. 스키너의 상자로서 알려진 발명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험했어. 그럼 실험 내용이 나오겠지 뭐. g가 be placed. 놓여지는 거야. 이 place가 놓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놓여졌을까. 이 상자들 중에 하나. 이 상자들 중에 하나에 놓여졌어. which is a special bar. 자 그러면 위치가 도대체 뭐야. 상자란 말이야.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가 가지고 있었어. special bar. 특별한 bar.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 fitted. fitted. 고정된 거야. fit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된 막대기. 어디에? o는 n에. 어디에? inside. 내부에. 내부에 고정된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상자야. 특별한 고정된 막대기. every time. 매번. 매번. 또는 뭐 뭐 할 때마다. 또는 매번. 야 쥐가 말이야. 눌렀어. press 누르다. 이 막대기를 누를 때마다 말이야. it was presented with food. isn't 쥐야. 쥐는 받았어. be presented. 받았어. 이 프레젠트가 수여하단 뜻입니다. 그래서 수여 받은 거야. 받은 겁니다. with food. 음식. 받았어. 쥐는 말이야. 그 쥐는 말이야. 아. 그 rate의 비율입니다. 비율. 막대기를 누르는 비율은. 이게 주어네.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부사합니다. 그 다음. d 레코드. 레코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여 보니가 기록이 되었어. 기록이 되었어. 처음에. 처음에. 쥐는 눌렀을지도 몰라. 추측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추측입니다. 눌렀을지도 몰라. 막대기를. accidentally. 우연히. 부사합니다. 우연히. 눌렀을지도 몰라. 아니면. simply. 그죠? 그죠? out of curiosity. 이렇게. 호. 이. 힘. 때문에. 그러니까. 호기심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이런 거야. out of가 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from의 뜻이거든. 그래서. out of 원래 from의 뜻입니다. curiously가 호기심이야. 호기심으로부터. 이런 뜻이 돼서. 이거를 호기심 때문에. 네. 누른 겁니다. 그죠? 그죠? 호기심 때문에. 그죠 호기심 때문에. 뭐 했다? 눌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as a. as. 몸으로서. consequence. 결과.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그 결과로. 받게 된 거야. 약간의 식량을. 자. 쥐는요. 눌렀습니다. 어떻게 눌렀어? 우연히 눌렀을 수도 있고. 호기심 때문에 눌렀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말이야. 쥐가. 받게 되겠어. 그 결과로서.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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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로서. 받았어? 썸. 약간의. 음식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자. over time. 시간이 흐리면서. 자. over time. 시간이 흐리면서. 이 over라는 것이 막 쌓이는 거야. 막 쌓이고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쑥쑥 쌓이고 쌓이고. 그 말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지. 시간이 흐리면서 말이야. 쥐가마에 배우게 됐어. 대리라는 것을 배우다. 또는 알다. 섭속사입니다. 대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 배우게 됐어? 어. 식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구나. appear. 등장하는구나. whenever. every time. 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 말할 때마다. forward pressed. 막대기가. 누르는 게 아니고. 눌리다. 눌러지다. 막대기 눌러릴 때마다 말이야. 음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말이야. 시작하게 된거지. 짠. 쥐가. 배웠어. 알게 되었어. 그리고 시작하게 된 거야. 누르기 시작했어. 막대기를. propose flea. 일부러. 의도적으로.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he fed. 먹이를. 팠다. 먹이를. 받기 위해서. 수동이죠. 받기 위해서. 일부러. 누르기 시작했어. 자. compare. 되겠습니다. compare. with가 나왔네. compare. 그죠? 비교한거에요. compare. 여기다 적겠습니다. a와 b를 비교하는거죠. 야.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분사구문이죠. 비교. 해. 보니. 분사구문입니다. 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말이야. 비교해보니까 말이야. a랑 b를 비교해보니까. 여기서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약간 문장이 지금. 빠진게 있어요. 응? 어. 요. 지들하고. 요. 지를 비교한거야. 요. 지들에서 나온 결과랑. 요. 지들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한거야. 그 둘을 비교해보니까 말이야. 응? 어. 비교해보니까. It became clear. 이야. 가 좋아네. 진짜 좋아네. 가짜 좋아해. it. 대 진짜 좋아해. 대이라는 것이. clear. 명백한거야. 야. 대이라는게 명백해졌네. 응? 명백해졌어. 자. when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when. 접속사. 음. 여기서 이게. 명확해졌어. A랑 B를 비해보니까 이게 명확해졌어. 자 보자. 음식이라는 것이 나타났어. 뭐로써? 결과로써. 무엇의 결과로써? G의 액션 행위 G의 행위의 결과로써 음식이 나타났어. 그럴 때 말이야 그럴 때 말이야 이것은 영향을 주는 거야. 쥐의 미래의 행동에 자 그러면 This가 뭐냐 이거잖아. 암문장이죠. 음식이 나타났어. 쥐의 행동의 결과로써 음식이 탁 나오는 거야. 쥐가 막대기 누르면 음식이 나왔어. 바로 이것은 바로 이것이 영향을 준 거야. 왜? It's It's 바로 G G의 행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내가 비교해보니까 아 결론이 비교해보니까 결론이 이거구나. 이게 뭐야? 실험내용 실험내용 실험내용이야? 비교한 게 실험내용이야? 비교한 게 실험내용이잖아. A랑 B를 그래서 뭐야? 아 결론 결론 내리기 자 실험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뭘 뭘 비교했는지 보겠습니다. 쥐는 쥰데 어떤 쥐냐면 기분 받은 쥐야 뭐가 주어진 쥐이냐면 긍정적 강화 음식 음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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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긍정적 강화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무엇에 대한 그들의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 행동을 위한 긍정적 음식 강화 막대기를 누르는 용도 막대기를 누르게 하기 위해서 뭐야 막대기를 누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막대기 누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걸 위해서 뭐 했어요? 식량 음식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줬지 그죠? 다시 이거는 쥐입니다 쥐들이 막대기를 누르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어서 강화를 시켰어 행동을 그런 행동을 하게 한 쥐들이 있어 그 쥐들 쥐들을 그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랑 어떤 쥐들이냐면 이 쥐들은 이 쥐들은 받지 못했어 were not given 받지 못했어 받지 못했어 뭐를 긍정적 과거가 받지 못했어 또는 뭐죠? 음식을 받았어 받았어 받긴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서로 다른 비율로 비율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비율 비율이 막 그때그때 달라 음식을 음식을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음식을 받았는데 그때그때 받은 게 아니고 발을 누를 때마다 받은 게 아니고 발을 누를 건 안 누른 건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음식 받은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 둘을 비교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